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두려움이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왜 모든 인간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죠 원래 창조한 그 모습 속에서는요 인간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은 바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아래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살도록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런 인간에게는요 두려움이란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따먹었죠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다른 모든 것은 먹게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너희들 먹지 마라 한 명령을 인간이 거부했죠 누구의 꿰매기 위해서 뱀의 꿰매기 위해서 어떻게 되고 싶어서요? 바로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따먹게 됐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인간은 모든 인간은 그 죄의 심판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죄의 싹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갖게 된 바로 원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두려움의 끝은 바로 뭐냐면 바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생겨난 또 인간의 다른 두려움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어땠죠? 하나님의 보험학이 모든 인간을 이렇게 감싸고 있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험학이 없어진 것이죠 모든 인간은요 바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일상에서 뭐라고 그러죠? 근심, 걱정이라고 그러죠 두려움을 좀 더 다른 말로 좀 더 우리가 쉽게 느끼도록 표현한 방법이 바로 근심, 걱정이죠 그래서 근심, 걱정의 끝은 두려움이고 두려움의 끝은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즉 죄인들은 이런 인간 본능이 가지고 있는 이 속 안에 내재하고 있는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살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그 동생 아베를 죽이고 하나님을 떠난 그 가인이 첫 번째로 한 행동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가인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성을 쌓았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 요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치맘에 그가 임신하여 애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애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가인은요 이제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이제 자기 자식도 낳았어요 자기 가족과 자기를 자기의 힘으로 보호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섬을 쌓았다고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인간들이 다시 그 홍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뭐였죠? 바벨탑을 쌓았죠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우리가 좀 세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노력은요 점점 그 방향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돼가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을 느꼈죠 왜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인간의 이 죄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었고 이 죄로 인해서 생겨난 이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향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인간들 스스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이 죄로 생겨난 이 두려움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과학이 너무나 발달했죠 최첨단 과학이 있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온 세계에 아주 인터넷 통신망이 완전히 최고도화되어 있죠 의학도 너무나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들의 삶은요 너무나 많이 발전하고 너무나 편안해졌습니다 이 과학의 문명의 발달을 위해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 더없이 편안해졌어요 집 바깥에서 핸드폰으로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해졌습니다 그럼 이런 편안한 과학, 문명, 이런 모든 스마트한 기기들이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과의 죄, 즉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생겨난 이 죄는요 인간의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 현대사회는요 과거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근본적인 두려움 플러스 또 추가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에 없었던 지금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죠 또 이 사회는요 이 도시사회는 철저한 경쟁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에서 우리가 뒤처질까봐 항상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뒤지면 어떡하지? 이 경쟁에서 내쳐지면 어떡하지? 모든 인간들이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이가 먹어서 내가 일을 못하게 되면 앞으로 내 노후는 어떻게 되지? 노후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너무나 복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온갖 사건,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이런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두려움들은요 이것 말고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가면서 점점점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인간의 모든 문명이 발달하지만 결국 이 근본적인 두려움은 해결을 못하고 점점점 이 두려움은 점점점 더 많아질 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문명 문화를 발달시키고 미래를 계획하는 인간들이 사실은요 당장 내일 일도 전혀 모릅니다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내일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고 싶을 뿐이죠 그냥 내일도 나에겐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건강한 미래가 있을 것이야라고 믿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근거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또 그 믿음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겪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해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두려움의 반대의 상태는 뭘까요? 즉 두려움의 반대말은 뭘까요? 아시겠죠?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여러분 이 두려움의 근원이 바로 죄의 문제죠 그러면 이 두려움의 반대되는 이 평안은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바로 평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평안은 주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우리의 이 두려움 근본적인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을 볼까요? 보면 여러분 지금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두려움이라는 그 단어와 죄라고 하는 단어를 거의 동일시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즉 두려움이라는 것은 죄를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결국 말씀처럼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온전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온전한 사랑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해졌죠? 그러면 우리는 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고 있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들은 항상 평안하신가요? 그럼요 저는 항상 평안하죠 어떤 두려움도 제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두려움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두려움이 우리를 확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럴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시죠 잘 보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세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자꾸 혼동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 나의 평안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역과 안목의 정역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지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역 안목의 정역 이생의 자랑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육신의 정역 내 몸이 원하는 것 안목의 정역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 이생의 자랑 내가 얼만큼 다른 사람한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자랑스럽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나의 평안을 삼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평안을 원하셨어요? 재미난 것은요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이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인해서 평안을 원할 때 그것은 평안이 아니고요 거꾸로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신기하죠?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오는 평안은요 성도인 우리에게 평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요즘 자동차가 많이 있는데 그 자동차의 연료로 가솔린을, 개솔린을 넣어야 되는 차가 있고 디젤을 넣어야 되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솔린을 넣어야 되는 차에 디젤을 넣으면 망가져요 그러면 아주 최상급의 좋은 디젤을 넣어볼까요? 망가져요 디젤을 넣어야 되는 자동차에 가솔린을 넣으면 차가 망가집니다 그럼 최고급 가솔린을 넣으면 망가져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것들로 자꾸 우리의 평안을 삼으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어떤 게 생기냐면 거꾸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 것들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우리 성도가 어디서 살아요?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성도가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자꾸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들이 성도고요 이 세상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 우리 성도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엉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분명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는요 세상의 것들로 우리에게 평안을 삼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역시 또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은 평안하라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아직 연약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사랑의 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이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다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나님과 우리 안에 여전히 내가 붙들고 싶어하는 이 세상에 집착하는 이 죄성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싸움이 하나님과 이 둘의 싸움이 계속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겪어야 되는 권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를 항상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빌리포스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은 이 땅에 소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38절,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우리는 좀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완전히 다르고요 이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본문 말씀에 너희는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이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이 주신 평안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